이천선을 탈환해서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양태훈 대표님, 오늘은 역시 또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말 땡큐 외국인이라고 이슈를 잡을까 아니면 오늘의 한마디를 잡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기조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확실히 돌아선 건 아니지만 최소한 마이너스, 매도의 포지션에서 중립 포지션으로는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강하게 치고 나가게 된다면 우리 증시 2200포인트 돌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수에 대한 주도는, 그 키는 외국인이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 오늘 2000포인트 두 달 만에 넘었으니까요. 기분 좋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아니죠. 오늘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땡큐 산은입니다. 산업은행의 STX 펜오션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TX 그룹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 펜오션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관련주 STX는 11% 그리고 STX 조선해양은 9% 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 코스닥 강세에 전한 빚잔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부미일자 신용융자가 5조원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인데요. 이 신용융자라는 것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갖고 주식을 사는 것을 얘기하죠. 관련 전문가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돈이 올리는 패턴은 항상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과열 현상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 조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야 된다.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자동차 부품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화 약세의 약화 재료로 자동차 부품주들 52주 신고가 랠리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라공조, 성우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들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들 내 종목으로 내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슈 시간에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와 전략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김효진 캐스터,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 연속 흑자 오늘 소식도 있었죠, 아침에? 네, 오늘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무려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39억 7천만 달러의 흑자인데 지난 동기 대비 22억 4천만 달러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수입 금액을 줄면서 이것이 경상수지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엔저의 영향은 경상수지에 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엔약세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고 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숫자가 보여주는 거죠. 경상수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한 충격을 받고 있지 않다.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15개월 연속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까? 그런데 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또 이제 결제되는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워낙 강세 현상이 좀 더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은 엔화에 대한 약세... 엔화가 약세에 대한 부분 또 원화에 대해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도 매수를 하게 되거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워낙 강세 요인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 걱정보다는 우리 경상수지가 그래도 이제 잘 버티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